오늘 진단할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하면 여러분이 다 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우량은 한 회사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업종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자, 삼성 SDI, 최근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6와 그리고 UHG TV가 출시되면서 OLED 소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주가는 그러한 전망치에 비해서는 별로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상당히 약하죠.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하향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바닥은 잡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반등을 어느 정도 하면 조종 이후에 이렇게 뻗어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어때요? 너무 밑으로 축축축 쳐져버리죠. 그것은 아직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 수밖에 없는 게 동종목은 과거에 충분한 시세가 많이 분출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주도주로 나선다든지 지금 시류에 맞는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낙폭과제 반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양봉 크게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반등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반등 너무 많이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적당한 반등, 한 13만 5천원이나 14만원까지의 반등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등 올라올 때 반등을 보면서 좀 비중을 점차 줄여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항상 보면 그 때에 맞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맞는 종목들에 가셔야지 수익이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거고요. 삼성 SDI는 지금 시장의 상황의 때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일단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계좌가 잘 불어나고 있습니까? 개인이 대응하기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투자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전문가라든지 주위에서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꾸 그냥 매수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주위에서 추천하는 그런 종목으로 물립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사람의 종목이 잘 가는지 안 가는지 검증한 다음에 여러분이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보유주가 고민인 분 투자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88tv로 오세요. 인터넷에서 www.88tv.co.kr 하면 이렇게 88tv 홈페이지가 뜨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유고민되는 종목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지침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일요일은 부자빨임의 열린 강좌가 있습니다. 열린 강좌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방향 그리고 주옥 같은 계좌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열린 강좌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